애 딸린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심리학을 조금만 익힌 사람이라면 그 답이 아주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할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애 딸린 여자의 바로 그 애는 자신의 유전적 자식이 아닙니다.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애도 돌봐줘야 하는데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가 남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애 딸린 여자보다 애 없는 여자가 남자의 번식에 더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애 딸린 여자를 깊이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진화심리학을 한 단계 더 깊이 배우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애 없는 여자가 애 딸린 여자에 비해 남자의 번식에 더 유리하다는 명제와 애 없는 여자를 애 딸린 여자보다 더 선호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명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형질이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형질이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진화학자들이 인간처럼 맹점이 있는 눈보다 오징어처럼 맹점이 없는 눈이 유전자 복제에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맹점이 없는 눈을 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애 딸린 여자를 깊이 하면 남자의 번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뻔하다 하더라도 그런 심리기제가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논문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인간의 부성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진화했을까요? 감동란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에게 애를 낳아줄 테니 나와 아이를 돌봐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종의 동물들이 부성애를 진화시켰는데 그런 제안을 명시적으로 할 만한 언어체계와 높은 지능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고도로 복잡한 언어가 생기기 전에 부성애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동란의 시나리오는 엄청난 도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선택을 끌어들인 시나리오는 도약이 클수록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동란이 자연선택을 염두에 둔 것인지 언어를 통한 명시적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애매합니다. 다음은 인간 부성애와 관련하여 제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진화 시나리오입니다. 수컷이 애 딸린 암컷과 사귀입니다. 수컷이 애를 돌봐줍니다. 그 대가로 암컷은 수컷에게 섹스를 해줍니다. 이때 수컷이 암컷의 자식을 돌보는 이유는 순전히 섹스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태어나는 암컷의 자식이 수컷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수컷이 암컷의 자식을 돌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컷의 자식을 돌보는 대가로 수컷은 암컷과 섹스할 기회를 더 많이 얻습니다. 둘째, 암컷의 자식이 수컷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컷의 자식을 돌보면 수컷의 유전자 복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암컷의 자식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돌보도록 수컷이 진화합니다. 이제 수컷의 질투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암컷의 자궁을 독점하려 하는 겁니다. 암컷의 입장에서도 자식을 열심히 돌봐주는 수컷에게 자궁 독점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컷의 질투가 점점 더 커지도록 진화하면서 암컷의 자식이 수컷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암컷의 자식을 더 열심히 돌보도록 수컷이 진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 사이의 사랑도 점점 더 커지도록 진화합니다. 수컷의 질투와 부성애가 충분히 강력하게 진화한 이후에는 애 딸린 암컷을 기피하는 수컷의 성향이 진화합니다.